우리 오늘 명절 8월 한가일을 받아서 오늘 그 연휴 끝입니다.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유명한 공원입니다.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. 이 호수공원에서 우리 오늘 큰 명이 상영을 했고 저 멀리 우리 또 송기 선생님 오셨죠? 자 우리 소개할게요. 자 우리 아까 전에 1인자 우리 송기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우리 안산시에 계신 우리 유중남 담당님 이사하셨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임종훈 씨. 임종훈 씨 우리 기사실자.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네 분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콤하고 아주 감미로운 곡을 선정해서 오늘 우리 아코디온하고 히트하고 맞추기로 했습니다. 첫 곡은 귀내려는 보람섬 부터 먼저 속을 때리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. 자 귀내려는 보람섬 부터 먼저 볼게요. 자 귀내려 갈게요. 자 하나 둘 셋 나갈게요. 아티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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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